나는 이걸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밀어내는 거 저는 이게 지금 이 탐욕의 시대에 어느 누구도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는 국회의원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는 사실은 10년 전, 20년 전에 저런 얘기가 나왔다면 그거랑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정말 그 국회의원 한 자리의 값이 과거보다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정말 그거를 먹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남의 입속에 있는 것까지 꺼내오는 상황인데 저는 한동훈 장관의 53세 한동훈의 나는 국회의원 하지 않겠다 저는 이건 굉장히 높이사입니다 국회의원 하지 않겠다도 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일반적으로도 감동을 줬던 부분은 아까 선민 후사라고 하셨잖아요 저 연설문 속에 동료 시민 여러분이란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전략과 전술을 다 하는 건데 펠로우 시티즌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존 F. 케네디나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많이 썼던 말이지만 어떻게 본다면 펠로우 시티즌, 동료 시민이란 말이 10번 넘게 나오면서 왜 자신이 정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들려줬다고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저것 때문에 되게 와닿았습니다 저 말이 저는 특히나 시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진보좌파의 전유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딱 거기다가 동료라는 단어를 붙여서 딱 우파의 보수의 정치인이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안 놓쳐야 될 것 같아요 저 동료 시민 시민이란 말을 국힘이나 보수 진영이 저걸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용기는 반응이고 결심은 의지다 처칠의 말이죠 네 그런 말들이 Fear is reaction, courage is decision 갑자기 하여튼 그래서 여러 부분들이 꽤나 마음에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어제 그런 멋있는 말을 남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기자들이 당연히 엄청나게 기다리잖아요 아마도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출근길 여기에 이제 기자들이 많이 질문을 했어요 방금 나왔던 얘기들을 저희가 이제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죠 기사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기사 안 나왔는데 제가 받아서 썼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이제 했는데 하니까 다른 질문을 하니까 아 매일 민주당만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요 저도 질문 하나 좀 해볼게요 하더니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자를 왜 이렇게 절대 존엄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대단하죠 9번 중이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법은요 어떻게 보면 4월 8일, 4월 9일, 4월 10일까지도 이 가짜 뉴스를 계속 마이크 치고 국민한테 퍼뜨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로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그런 악법입니다 그런데 악법이지만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거부권을 한다 안 한다 하는 얘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정리를 싹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7, 8, 9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53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70년생, 80년생, 90년생을 주로 공천할 것이다 그 얘기 나오니까 아니요 특정 나이는 안 된다 하는 거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또 이용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호는 말입니다 10대의 바둑을 재패했고요 조지 포머는 40대의 챔피언이 됐습니다 히츠콕은 60대의 영화 사이코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나이 때문에 안 된다 이거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기사들도 안 나온 거를 속보로 아침 출근길에 영상들, 방송뉴스 생중계된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어저께 연설문에 차마 못 담았던 말들 왜냐하면 연설문에 지금 사실은 연설문에 민주당은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 사칭자를 절대처럼 이런 말 담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재명 비판을 충분히 했지만 그래서 남겨둔 것들을 저렇게 하지 않은 건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정 나이 안 된다는 없다는 말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또 한동훈 버전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전달력이 꽤 큰 것 같습니다 저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창호는 10대의 바둑을 전패했고 조지 포머는 제 나이 때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히츠콕은 60대의 영화 사이코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대목도 상당히 이를테면 여러 예시를 드는 상황들이 참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렇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대놓고 세대 갈라치기로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나이 차별한다 세대 갈라치기 근데 한동훈이 비판했던 건 386입니다 386이 486 되고 586 되고 686 될 때까지 운동권 울고 먹는 거지 그 사람들이 60대다라고 해서 문제 삼은 건 아니거든요 한동훈 장관 사진 봤는데 왜 저 사진 썼느냐 우리 시청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정반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커피 만드느라고 저희 저 좀 젊은 사진인데 사진을 좀 써서 젊은 사진인데요 더 좋은 사진 앞으로 쓰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 했던 말 민주당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 사칭자를 절대 존엄으로 모시냐 이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아픈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너무 아픈 얘기고 저건 민주당 전체에 대해 아픈 얘기고 어저께 출마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비례도 안 하고 지역도 안 나가겠다 그것 때문에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저분이죠 이재명 대표 사실 이재명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이 비례대표로 나가면 지금 인천 개항을 해서 원희룡 국토교통장관 나오겠다 그러고 하니까 상당히 지역구 챙기면서 전체 선거 챙기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딱 이재명은 비례대표 1번 비례대표 받아 놓고 나는 전체 선거를 지휘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상대 쪽의 수장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는 비례도 지역도 안 나가겠다 맞아요 그러면 이재명이 나는 비례 나가야 돼 나는 왜 꼭 당선이 돼야 되니까 그 참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어저께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어저께 영상을 한번 다시 보면서 꼭꼭 한번 다시 심어보죠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겁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서 뭐든 다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을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마 안 하겠다 총선 불출마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 두 개가 다 우리는 민주당도 그냥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친명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주적이라는 것을 타겟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재명 대표 사실 오늘 일부 더불어민주당 커뮤니티 쪽에서 올라왔어요 이래 되면 이재명 대표는 개항을에 출마할 수밖에 없다 자기 원래 지역구인 그런데 개항을에 가게 되면 자기 지역구를 맡게 되면 황교안이 종로 출마했다가 전체 선거 지휘가 안 됐잖아요 자기 당선이 더 중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 대표를 대표가 지역구로 출마하려면 지역구 안전하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거기 원희룡이 와버린다 신경이 있어요 전국 순회 전국 돌면서 선거 지휘하고 유세하고 해야 될 거 못하고 자기 지역구에 매이니까 저는 어떻게 본다면 본인의 선거 선언이기도 하면서 고도의 선거 전략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들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이네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저렇게 일종의 상대당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사실 모욕을 당한 거잖아요 능멸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예의가 없어 이러면서 뭔가 크게 역공을 취하려면 사실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뭔가를 맞서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모든 것과 맞서지 않고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가는 지금 전략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정정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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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